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고르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힘들면 그 주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희 실적 포문을 또 열게 되고요. 2분기 실적은 사실 대한민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2분기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워낙 낮아지고 또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비율조차 완전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그리고 3분기까지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가냐가 사실 1년 농사의 과실의 크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분위기는 증시 곳곳에서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IT업종이 이런 부분들을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의 그 점장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또 매번 실적 시즌 때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들 이번에는 좀 잊지 말고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차면에서 오늘은 실적 시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2분기에 과연 그래요 뭐 실적하면 뭐 IT가 또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그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1분기가 이제 49조 원으로 코스피 사상 1분기 영업이익 거의 최대치를 써냈습니다. 2분기는 지금 48조 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에 180조 원에서 184조 원으로 지금 상향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48조 원 정도의 컨센서스를 달성을 하게 되면 상반기는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된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다음 이제 IT에 여기서 IT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보면 그렇게 썩 질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전체 코스피가 20% 정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IT가 전년 대비 상승률로 가져가는 영업이익의 상향치가 89%예요. 자 근데 IT가 차지하는 시가 총액 비중도 상당한 상태에서 저러면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IT가 90%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률을 전년 대비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20% 정도밖에 상향이 안 된다. 코스피의 전체 영업이익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업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의 부진을 사실은 의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고 사실 보시는 것과 같이 IT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3월 이후부터는 IT만 바라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성장률이나 실적이나 모든 게 다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 실적 시즌에서 IT에 어쩌면 젖어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 왜곡 때문에 그런지 기대가 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도로 해서 맑음이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아요.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IT, 제약, 증권 쪽에서 맑음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제약, 증권이 아무리 맑다 해도 IT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맑을 정도로 반짝 수준이겠죠. 그렇죠. 깜빡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출 호조에 대비해서 내수는 또 우리나라가 더딘 상태고요. 소비 심리는 개선이 잘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경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추경 기대 때문에 주가라 우려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별로 사실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상황이 그냥 좋다 보니까 주가도 안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수주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 추경도 좋을 거고 앞으로 소비 심리도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에 과연 정말 다른 업종들까지 다들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항상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태도 혹은 대응의 방법 자체도 사실은 여타 실적 시즌하고 확연하게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분기가 사실 2분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보다 다른 분기 실적에 비해서 2분기는요. 그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항상 증권사 전망치 레포트들을 보면 상저하고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 전망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상저하고를 외치는 이유는 연말에 항상 잘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연초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는 낮아져 있고 하반기 가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또 1분기에 장사가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분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처럼 1분기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71%에 달해요. 한 10년치를 보게 되네요. 4분기가 0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4분기는 거의 쇼크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사실 2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상저하고를 외치다가 의외로 이거 1분기 스타트가 좋은데 그러면 상고하고다. 보통 이런 전망으로 갑자기 또 희망차게 넘어가죠.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4월, 5월에 계속해서 영업이 전망치가 높아지다가 2분기는 기대치를 못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증시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5, 6월까지 잘 달리던 증시가 7월부터 변곡점을 맞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격도 한 60일 정도의 주식들의 이격도를 살펴보면 잘 나가다가 꼭 7월달 정도 됐을 때 한 번 부러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동안 좋은 실적을 예상하면서 먼저 선반영시켰던 어떻게 보면 실적 우량주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막상 좋은 실적을 못 내놓은 실적 못난이 주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냐. 혹은 2분기 실적은 사실 5월, 6월에 반영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막상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바통을 3분기 실적으로 조금 더 수를 앞에 두고서는 그걸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결정들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그래도 우리가 2분기 실적 보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해외에는 요즘에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상황도.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업들은 말도 안 되는 좋은 실적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소위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메모리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주 수혜를 봤고요. 36% 올해만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올라간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록소온콜로지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업체도 있어요. 여기는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임상 성공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면서 하루에 40%가 올라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올해만 1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도 사실 같은 제약업체 쪽인데 덩달아 따라 올라왔고요. 어도빅 시스템즈하고 맨 뒤에 보이는 엔비디아는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죠. 여기는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어도빅 시스템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가 요즘 비트코인을 타고서 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수요가 좋고 실적이 좋고 내 물건이 잘 팔리는 기업들은 엄청난 실적과 함께 이런 주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투자 코드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2분기는 전통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막상 또 높아진 기업의 실적 눈높이를 사실 2분기 실적에는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대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코드는 아예 사상 최대 이익 수준 그러니까 잘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사상 최대 반영을 시켜둔 기업들 말고 아예 역사상 최대 실적을 2분기에 기록할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앞서 보여주셨던 미국 기업과 비슷한 케이스에 투자를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의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적 시즌 물론 삼성전자가 어떤 정도의 실적 추정치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2분기 실적을 보는 잣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주 방송에서 자세하게 한번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삼성전자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발표될 것 같은 지금 대형 주단에서 실적 추정이 쉬운 대형 주단이 아니라 중소용주 기업들 중에서 한 6개 정도를 골라봤거든요. 그걸 좀 한번 눈여겨서 같이 살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좀 나오고 있죠. IT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아비코전자 삼성전자와 비슷한 논리로 지금 인덕터 부품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 아비코전자 그리고 아모텍과 테스나는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기업일 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보면 미넨지와 나이스 평가정보 여기 사실 한국전자금융도 이번 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뱅크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 작년부터 사실 주목을 또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결실을 드러내는 게 2분기 실적 그리고 거기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 기조 가운데서 최대 실적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우리산업 전기차 관련된 소재 부품업체들도 의외로 테슬라의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재와 부품단에서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기업들이 몇몇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왔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시작이 될 거고 2분기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옥석이 사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 기관 추정치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아주 강력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실적에 대한 타겟은 맞춰놓고 대응을 하자. 그 정도로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요. 뭐 추정치긴 합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추정치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받아 적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불러드리죠. 아비코, 아모텍, 테스나, 미넨지, 나이스 평가정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